인사 한 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누군지 성격 자격석 한 번 아 저는 저 팝콘티비에서 방송하고 있는 여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게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내가 이거 해줘야 돼? 오빠 게스트 게스트인데 수버를 돌아와서 수빵을 치는 거 오늘은 메뉴가 없나요? 아 오늘요? 아 오늘은 짜증나요 어 여기 제주도에 섬초라이라고 짬뽕하고 피자를 파는데 어 정말 이게 뭐 사람이 너무 많아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뭐 웨팅에서 먹어야 될 정도인데 어 제가 짬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오면은 항상 어 드리는 곳인데 진짜 맛집입니다 여포에게 점점 쓰라 네? 여포에게 점점 쓰라 종양덩어리 근데 여기 천수 자료 안 하세요? 네? 여포에게 점점 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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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밑에 컴백 휴대폰 하나 지금 켜갖고 있어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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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갖고 녹음한다고 난 유튜브 직권 줄 알고 아 형님도 3백게 감사합니다 아 3백게 감사합니다 형님도 3백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저 유튜브도 짱태우님하고 또 유튜브 짱태우 물어줘요 네 국백게스 뭐 맛있게 드세요 어 저기 먹어봅시다 어 저기 먹어봅시다 나는 따뜻해자고 이거 흔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야 이거 치우먹는거 다 치우면 다 다 따라 치우면 나 네 몰아 네 네 몰아 네 네 한 명이 아니 오빠 안 먹어 안 먹어 한 명 얼마예요? 다 올라갔어 당 많이 올라갔어 당 많이 올라갔어 당 많이? 당 많이? 당 많이? 아니 안 먹어 나는 주스 이거 딱 차가 주스 나를 좀 시킨다고 당 다 올라갔어 맛있어 일단 짬뽕이 빨간 짬뽕이고 하얀 짬뽕이 하얀 짬뽕이 빨간 짬뽕이 하얀 짬뽕이 하얀 짬뽕인데 하얀 짬뽕은 약간 그 까라보나라 빨간 짬뽕은 그냥 짬뽕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 짬뽕이 맛있더라구 밥집에서 말이 왜 이래가지고 그냥 주면 뭐하거나 뭐 요리 셰프가 요리 셰프가 요리 셰프가 왜 아까 잡았어? 이혼복 셰프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아 재밌어 하얀 짬뽕이 네 이거 뭐예요? 내가 되게 네가 내 편에 꼭 해 예 이게 포대장 밀린다 포대장 밀리는 게 아니고 이마하고 이 이거를 안 차갖고 이마하고 안 차서 가야 되겠지 내가 개새끼야 뭐 같이 있으니까 나도 얼빵에 보이나 개새끼야 어? 같이 있으니까 나도 뭐 뭐 근태로 보이나 어? 이 새끼가 뭐 갈때까지 바쁘네 시댁이야 약간 요거는 하얗게 해가지고 땅콩 이제 가루 이렇게 넣어가지고 약간 어 그 저리 파스타 어 파스타 약간 파스타가 되게 해 짬뽕은 또 짬뽕은 일반 크리에 짬뽕인데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더라고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해 먹겠습니다 이제 피자도 나올 거예요 피자가 맛있는데 어제부터 먹다가 고소합니다 딱새우도 있고 딱새우도 있고 나 이 딱새우는 먹기 좀 굉장히 힘들고 그래 겁나 했더라고 어 어 죄송합니다 아 생ourcing 선생님 맛있더니 아 내가 그럼 Using 씹어먹어요 면이 색깔이 다르다 면 색깔이 다르네요 제가 먹는 거 여자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짬뽕인데 국물에서 파스타 같은 거 같은데 짬뽕 맛이에요 먹어도 돼? 먹어도 돼 배고파 칼칼 마시지 볶음 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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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정 음 오 피자가 맛있어 오 kolej 썰어서 먹겠습니다 고추장 고춧가루받 맥주의 고춧가루받 고야, 밥 먹었나? 와, 되게 맛있다. 고야, 고야, 우리 베테랑 가보죠. 같이 간 적 없지, 그치? 와, 맛있죠? 와, 베테랑이 방송하기, 박수 다 끝났다. 이 국물이 하얀데, 얼큰해. 고소하면서. 고도하십니다. 그래, 마치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못 가지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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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st . G Cent M Mic . Suisse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보 말 좀 하고 보라 맛있어하고 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계란 구구구구ак 지금 먹을게요 성구야 누구만 다 먹을게요 성북 생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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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터는 오랫동안 안 먹고 성구 없나봐요 작년 생강 생강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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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 물 국물이 고소하면서 맵봐요 국물을 덜 하려고 하지만 육수 바 Wei 고소한 단맑은 마치 고소한 ranjuku 혼자 먹으러 고소한 단맛 그럼 가게 앞에다가 점점 주 사절 저거 저거 놓으세요 돼지 노리가 좋냐고요? 예 매운소care 양념치킨 바삭 IK 2뿐 5-8 반 2큰술 눈치 보고 있었네 이거 찍었네 이거 찍었어 어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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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아 진짜 인간 쓰레기 때문에 내가 지 제주도까지 부르는데 오라고 하는데 와서 뭐 아니 부르지도 않겠지만 지 오는데 비행기까지 끌어달라고 누가요? 근데 지가 오는 거 몰라 어? 그러니까 지가 오는 거 싫어 아니 피 오는 거 알 건데 미니밖에 마 엄마 돼라 오징어랑은 스마는 마 자라 그냥 입지자리 아니다 이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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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틴 춥아 아이 으 으